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급 각지에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헌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을 모임들 어느 한 마을도 빠짐이 없이 또 빈 곳이 없이 감사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두 달 동안에 각 마을들의 또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아시오니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낙헌제 이 시간 주께 나와 저희가 한 발짝 더 주께 발걸음을 내딛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원하는 저희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디모대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대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미뿌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달아야 할지이니 비방과 마귀의 올묘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교회 리더는 마음에 십자가를 쥐고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모대 전후서는 목회서신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감독이라는 직책 장로교회는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 교회나 또 루터 교회나 동방정교회나 또 앵그리칸 처치 감리교회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오늘날의 감독 비숍이라는 직책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뒤도서를 보면 감독이라고 표현된 그렇게 번역된 이 직책은 장로라는 직책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 콜 장로다 일단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적인 용어이고요 또 장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헬라적인 마인드로는 그게 감독이고 히브리적 마인드로는 그게 장로였던 것이죠 다만 같은 일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성도를 양육하는 분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구원년도 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장로라는 직책과 감독이라는 직책은 서로 분리가 되었고요 감독은 한 교구 전체를 행정적으로 돌보는 주교 그런 주교 같은 역할로 발전하게 되었고 반면에 장로는 개별 공동체 안에서 상담과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적어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을 때만 해도 감독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 내부의 교회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학성경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신앙적으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교회의 감독자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질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워낙에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요 오랫동안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목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사도가 자신의 통찰력으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콜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것은 이콜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사적인 유익과는 대비가 되는 공공의 유익 공동체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쇄속적인 이해관계와는 대비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이고 또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것과는 그런 행위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된 삶, 섬김의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또 예수님을 본바다 그분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을 선한 삶 이것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리더자들은 마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또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바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2절 이후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2절, 3절에서 언급된 자질은 자기관리와 온유함과 또 자기절제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의 성품과 삶이 사람들에게 크게 책 잡힐 수준이 된다거나 또 마귀에게 구실을 줄 정도의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한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무런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자기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내가 옳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연약감과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는 그런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관리가 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다는 그쪽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기관리가 안 되고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문제만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만족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아니하고 행동거지가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자기 절제 온유함 그리고 자기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성적으로나 또 언어생활에 있었으나 또 삶의 행실에 있었으나 모든 면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영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소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자신의 욕망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어떤 욕망과 충동과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절제입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무 한 가지가 또 온유함인데요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또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폭력적이거나 과도한 과격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는 순간에도 폭력으로 맞서시지 않고 온유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감싸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온유함은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또 갈등이 벌어졌을 때라도 화를 내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품고 감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품을 때 마음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품을 때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온유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언급된 자질은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샘플입니다 4절 5절이 가르쳐주는 것은 가정을 어떻게 꾸려왔느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 만한 자질이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감과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부모가 자녀들 위하여 책임감으로 또 사랑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듯이 교회 지도자들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튼튼하고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은 부모가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교회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나 그 본질이 다르지가 않으며 또 같은 자질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끌고 섬기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결혼지옥이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성장기에 엄마의 이해와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뒤늦게 가족 앞에서 그것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폭에 시달리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느 날은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나이 때는 다 한 번씩 겪는 일이야 별일 아니니 네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무정한 말로 딱 꿈꾸는 더 이상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도 있는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자신을 그렇게 두들겨 팼던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이 엄마 때문에 더 큰 절망감과 또 미움과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더라 부모 앞에서 이 아이가 그런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은 되어 보이는 그 엄마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네 마음을 몰랐다 얼마나 힘들었냐 미안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말로 변명을 내려놓고 자기를 방어하다가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다른 스페녀들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참 부모는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만약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식의 고통에 전혀 무지하고 둔감했던 그 엄마처럼 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고통에 또 그 상처에 우리가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피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안테나를 켜두어야 합니다 육절에서 말하는 자질은 신앙적인 성숙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있을 때 지나친 의욕을 부리다가 금방 꺾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과거 일입니다 교회의 슬로건으로 어떤 것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슬로건 교인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는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나친 의욕이죠 그 뜻은 좋은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직접 말은 못하겠는데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시켜보았는데 그 교회에 와서 가족의 실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요 그 목사님은 늘상 얼굴 표정이 어둡고 그 신과 걱정에 이렇게 가슴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조급하기가 쉽고 또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거나 꺾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조급하지 않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압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오래 참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뼈저리게 깨닫기까지 경험과 지식이 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도 넉넉히 맛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적 성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쓴맛 단맛 다 본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말하는 자질은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웃이고 또 좋은 친구여야 합니다 만약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이 사람이 세속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방 교회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펄펄 날아다니면서도 교회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교회에서는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욕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고요 또 적합하지 않은 리더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과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 안팎의 모든 모습이 일치하고 동일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품성과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은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세워졌으니 마음이 선해하고 또 행실이 올바르고 선해하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어떤 집사님이 올린 글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낙헌제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올린 글 같은데 이분의 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우리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교회에 기획부라는 부서를 세워주시고 성도와 아이들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금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자리이고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 부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세금교회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죽게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영광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이 시간 저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